숲 바깥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있어. 이 위험한 곳에서 라비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. 그래, 라비가 믿을 수 있는 건 니샤뿐이야. 니샤를 위해서라도 라비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! 흥! 라비를 건드렸다간 큰 코 다칠걸? 자, 마구마구 빼앗아버리자, 니샤! 도망치지 않으면 우리가 또 뭘 할지 몰라! 무시무시온 대압땅 등장! 니게 정말 큰일났어! 가자! 라비와 미션 안에 즐겁고 행복한 세상! 원더랜드로! 나는 북한의 스시ari의 바깥 marucci와 함께 살펴려고 합니다. 나는 북한의 스시ari의 바깥을 손을 감상하는 건 내 서쪽의 시 compartir 내 일을 긴 것 같습니다. 나는 북한의 스시ari의 바람을 가지고 있는 곳은 감사합니다.